대넌아파트 와서 사귄 사이지 그냥? 양검사 만날 때 또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? 남자친구지. 남자친구고 그러면서 양검사도 만나고.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만 그분 그 홍석화 씨랑 분을 사귀고 있을 때 양재택 검사도 사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친척분이 하세요? 그렇죠. 김건희 씨가 홍석화 씨 만난 거를 보니까 최소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귄 것 같더라고요. 그 시점에 또 양재택 검사하고도 06년도 08년도 쯤에 우리가 취재한 부분에서도 겹치는 거죠. 그래서 친척 A 씨 말이든 굉장히 심리성이 있어 보입니다. 솔직히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김건희 씨 어디 사는 거 혹시 아시죠? 그 당시에 어디 살았던? 예예. 그거는 뭐 다른 기사나 거기서도 나갔는데요. 저도 그러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갔었어요.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따로 간 적도 있고. 배런아파트도 출입하셨다는 거네요? 어디요?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살았던 배런아파트 있잖아요. 아니요. 저희 아크로비스타를 저희 직원들이랑 간 거죠. 그럼 배런아파트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나요? 배런아파트는 모르겠는데요. 그런가요? 배런아파트 간 적이 없다 이거죠? 네네. 확인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대표님 배런아파트 출입 자주 하셨잖아요. 김건희 씨하고 그냥 그... 아니요. 아니요. 그 자체도 뭔가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시는 걸 제가... 엮으려고 안이라니까요. 저는 김건희 씨한테 이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. 김건희 씨한테 엮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. 지금 엮이는 게 아니죠. 배런아파트 출입한 거 제가 알고... 출입은 모르겠고요. 제가 거기 산다는 것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이 나는 건데... 말이 바뀌죠.